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에 탈당기를 제출했습니다. 당내에서는 먹던 우물에 침을 뱉었다며 맹비난이 이어졌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. 이달 중 결단을 예고한 민주당 원칙과 상식은 이낙연, 김부겸 전 총리 등과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. 최수연 기자입니다. 민주당은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의 탈당에 명분 없는 탈당이라며 비판은 쏟아냈습니다. 5선의 국회의원이란 게 얼마나 엄청난 혜택입니까 사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적 벌이듯 탈당했다. 국회의장이 들여 당과 동지들을 팔았다, 꿈 깨시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졌습니다.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비워둔 채 이 의원의 러브콜을 보냈습니다. 이상민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춰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. 이상민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날 예정이라며 향후 거취는 더 숙고할 것이라고 열어놨습니다. 의장이 될 욕심만 있다면 당에 그냥 조용히 온실 속에서 있는 게 낫지 뭐하러 당 밖에 나가겠어요. 어느 정치 세력과 손을 맞잡아서 할 것이냐. 이거를 결제하는 데는 좀 더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보고. 비명계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제3세력 결집 취지에 공감한다며 기다림도 바닥났다,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신당서를 또 띄웠습니다. 원칙과 상식은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등 당내 원로와도 물매소통하며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. 한 비명계 의원은 이달 중순 지도부의 요구사항을 담은 최후 통첩을 하고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체유리 뉴스 최수연입니다.